미국 민간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의 달 착륙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25일 만에 통신을 재개한 일본 달 탐사선도 달 표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22일 달에 착륙한 첫 민간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를 달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지점에 좁쌀만한 크기의 우주선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달 궤도를 비행하는 나사의 달 정찰 궤도선이 약 90km 상공에서 촬영한 겁니다. 미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센스는 당초 목표였던 달의 남극 말라퍼트 A 지점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으로 화강하는 과정에서 찍은 근접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도 25일간 통신이 끊겼다가 재개된 달 탐사선 슬림이 촬영한 달 표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달 표면에 암석 등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슬림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다섯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슬림은 착륙 직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게 돼 가동을 중단했다 극적으로 통신이 재개됐지만 달이 밤을 맞으면서 휴면 상태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2030년까지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중국 당국은 유인 우주 탐사선의 명칭을 꿈의 배라는 뜻의 멍저우로 정하고 이른바 우주 굴기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뒤 세계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